Q. Q.오늘 8월의 첫날인데 7월 키움타자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선수 바로 최주환이었습니다. Q. unserem 2단수는 2단수입니다. Q.오늘 8월의 첫날인데 7월 PHI움타자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선수 바로 최주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홈런은 오늘 경기 승패를 결정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조한의 스리런 1차전의 스리런에 이어서 3차전 마지막 8회에 터진 이 스리런은 정말 큽니다 실수성이 높게 걸쳤는데 맞는 순간 굉장히 높이 떴지만 굉장히 멀리 갔어요 이번 시즌 아홉 번째 홈런 최조한의 석점 홈런 키움 만난 팀들 참 껄끄럽겠습니다 키움 효로즈가 여전히 순위는 최하위인데 저희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역대 최강의 최하위인지도 모릅니다 최조한의 석점 홈런 이제 점수 차는 넉 점차가 됐습니다 한 점차 사실 승부를 알 수 없는 경기 흐름이었는데 최조한이 상대 마무리를 무너뜨리면서 점수 차를 넉 점차로 만듭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경기 후반에 이렇게 평평한 1점차 승부에서 추가 점수 인시원은 수로 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험 점수인데 아주 그냥 두둑한 보험 점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